저희 전삼시에 또 힙합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 있죠? 목을 너무 잡고 있는데 코드쿤스트 씨하고 넉살 씨의 입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얘기하면 좀 쉽잖아요. 코드쿤스트님 같은 경우는 힙합 프로듀서 중에 상위 1% 진짜?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월 얼마 정도 외제차 하나? 힙합에서 수입은 실력이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면 힙합 쪽에서는 유병재 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는 궁금해요. 힙합 한 사람들끼리 유병재 얘기를 하긴 해요? 왜요? 나도 김병현 선생님이나 이런 식으로 아 그걸 왜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올 법은 없는데 이렇게 하긴 하면서 회의 달라라 되었잖아요. 확정도 말해줘요. 확정도 말해줘요. 확정도 말해줘요. 솔직하게! 다이내믹 듀오 앨범의 피처링을 맞아 맞아. 아 진짜? 그랬었어? 왜? 먼저 피처링 제안을 받았었고 어머 웬일이야. 어깨 올라간다 어깨 올라간다. 두세 차례 고사를 하다가 삼고초력 끝에 이렇게 다두 형들이랑 경연 프로 외에는 앨범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너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저는 송민호 씨의 앨범에도 피처링을 했어요. 경제야 지금이야 보여주자.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드롭 더 비트! 드롭 더 비트! 오 케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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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어! 어! 자! 어! 지금부터 병제가 랩을 시작하지 어! 내가 랩은 찢어보는 랩! 나는 디스랩을 할 건데 내 쌍대는 나의 옆에 있는 넉살 어!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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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잡을 거야 너의 멱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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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어! 너 나이 몇 살 어! 나보다 한 살 위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I'm out! 예! 뭐야! 근데 이렇게 어팡성 원래가 이후로 잘하는 거야. 랩의 반이 어? 어? 아니, 네! 아시겠죠? 원래 프리스토어? 아니 우리 장터가면 그런 분들 있잖아. 자! 두개의 서면 삼는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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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장 거장 말만 잘하면 거장 줘! 뭐 이런 거잖아! 뭐 잘하시는데? 그러면 쇼미에 왔어. 쇼미에 왔어. 오! 아니 그러면 목걸이 걸어줘. 바로 떨어뜨려. 다른 얘기는 이거는 발도 붙이시면 사실 우리 팀의 래퍼는 사실은 양성이 형이지. 양성이 하잖아. 유세윤 씨 앨범의 피처링도 맞아 맞아. 우리가 뭐가 없으니까 박수가 없잖아요. 아까 비트 아까 비트 멋있어. 아까 비트. 드랍 더 비트.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엄청 잘하시는 거 같아. 두 쉑. 병진아 도와줄게. 두 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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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쇼비눔 비니 1차는 합격하자. 쇼비눔 비니. 쇼비눔 비니. 두 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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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k copies. onnen지. 귀여운 게니에이 agreeravel을 발 гарipping 이드릴게요. 두 쉑. 두 쉑에 tau~~~~ 두 쉑. 두 쉑.